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도에는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수려한 자연경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핵락처리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자전거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황규찬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네,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통계를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은 차대차,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행자와의 충돌이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중 다른 자전거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 내에서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자동차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많습니다. 23년도 강원도 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272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11분이 돌아가시는 사고 또한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고도 많이 있었네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나 관련 교육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의무적인 면허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에서도 올해 춘천시와 협업해서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자전거도 있더만 요즘에 전기 자전거도 있다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음주운전 단속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05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3분이 돌아가시고 455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는데, 그리고 이 중 강원도 내 사고는 6건, 그리고 7명의 부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춘천에서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하지만 비중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수준을 보면 거의 자동차 음주운전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관련해서 음주단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춘천을 예로 들어보면 자전거를 타러 오셨다가 라이딩을 하고 닭갈비도 드시고 자연스럽게 음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 다시 또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귀가하시는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 전 10월 경찰은 또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을 단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음주운전 금지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입니다.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우리가 흔히 보는 전동 킥보드나 스로틀 구동 방식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에 대한 정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도 음주운전법에 저촉이 되니까 불법 행동이 되는 거죠. 자전거 음주운전이 특히 더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그렇습니까? 자동차 음주운전도 그러하지만 술이라는 물질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크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네, 2018년도에 경남 양산에서는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주행을 하던 중에 경찰이 단속되었던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래도 운전자의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은 자전거 자체의 구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운전자의 신체 대부분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 음주운전 시에 운전자가 비틀비틀하거나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자동차와 충돌을 하게 됐을 때 그 중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은 우리 몸과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자동차나 자전거는 운전하시는 것을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자동차 음주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는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큰 분류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타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시에 각각 범칙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교부가 되고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교부되는데 여기에는 면허 정지 취소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한 12대 중대법규 위반, 우리가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형사적 책임, 벌금이나 금고형 같은 것에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인이 전기 킥보드를 음주운전을 해서 관련된 법규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한 음주단속이 조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전거는 조금 그에 비해서는 적게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많은 단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스스로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또 일반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끝으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용했을 때 물론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전거 또한 하나의 차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 또한 잘 책임지시는 그런 성숙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명사고만 봤을 때는 자동차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